오늘 이 귀한 예배는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아크라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오신 우리 성교사님들 또 대사님 네 분 또 원주민 교회 성도님들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 말씀 가지고 주님께 다 맡기라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모라면 쾌달아 주의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 주님께 다 맡기라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밀어 닥칩니다 풍랑이는 이 바다를 잘 항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배를 잘 인도해 갈 훌륭한 선장이 필요하고 안전 배에 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우리를 우리의 소원의 황구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 한 곳까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절의 영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은혜의 길로 축복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문제 어렵고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측정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특별히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에 늘 마음이 편찮고 불안, 초조,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격이 A형인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너무나 소심하고 세심하기 때문에 많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철저히 맡게 됩니다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10편 37편 5절을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와 야외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시장함에 대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스스로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55편 22절을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와 야외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말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고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배포로 주시는 것입니다 빌보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데 마음의 평안에 다가올 때 응답이 다가온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드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 찬양하며 나가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여서 모든 무거워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에 힘쓰고 우리는 영적으로 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억지, 억지, 억지에 맡기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껴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사도베드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근신하고 껴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타나쳐서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마울이 제3차 성교회원 갈 때 드루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드루하에 오후에 도착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베드로의 말씀을 삼아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3층에 있는 밤이었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독을 하는 한 청년이 말씀을 전할 때 뒤로뒤로 가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밤에 솔솔 불어오는데 졸기 시작했습니다 성교보문과 졸다가 떨어져서 그만 즉사가 말았습니다 설교되다가 떨어져가고 죽은 사람은 아마 이 유독어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버드로 뛰어내려가서 그를 안고 기대주므로 그가 다시 살아났는데 유독어라는 청년은 아마 그 후로 다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 동경에 가서 순복음 동경계를 섬길 때 한 일본 분이 노숙인으로 있다가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분은 전자상회를 하고 계신 사장님이셨는데 사업이 망하니까 가족 보기 부끄럽다고 신주쿠 공원에서 텐트 안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복음 동경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보물을 전하자 그가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숙인으로 지내다가도 예를 들은 날이 되면 공중한 짓에 가서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잘 다듬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눈을 감고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또 떠져갖고 열심히 또 찬성 부르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성경대방에 그분 나오셨는데 또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면 마귀가 와서 안수합니다 이분이 다 퍼떡 깼어요 그래갖고 막 손을 휘저으면서 마귀가 와서 안수한다니까 마귀를 쫓았느냐고 정신 번쩍 차리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동경에서 대학도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또 매너도 좋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늘 졸았기 때문에 신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깨니까 그 다음에 은혜 받기 시작하고 그가 신앙이 자리 시작해서 귀한 성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잠은 안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감사와 찬양을 주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세가 잘되고 강간에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주님께 영원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권할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부흥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굳건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사람 백상에게 권면합니다 신명의 3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와의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하고 모세가 요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하 야외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줄이라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란과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도 절대로 나약해지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 정보를 앞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량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외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염력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어디를 가도 문제는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불안정 또 북한의 군사력 도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 쳐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달리지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신 권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오느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느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나갔다고 해도 스스로 약해져서 무너지면 안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은 우리 주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 옛날에 열흘 붉은 곳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까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예수, 예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구원이소서 우리의 당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면 살아가는 주님의 견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장종택 목사님은 은혜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등을 잡고하신 자국자이자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온유야, 아빠야를 쓴 책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찬양사약자로 사약하시던 2015년에 사랑하는 딸 온유가 8살인데 시름시름 알트니만 그만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항NMDA 수용성 뇌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희귀병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발견된 병인데 자가 면역성 뇌염입니다 그래서 희귀병이라 이 치료하는 특별한 치료법도 그때 발견되지 않아서 이 병을 고축해서 의사들이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난소정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 극한 통증과 고혈로 두 달간 의식불명상태에 빠집니다 그 후에도 온유는 혈장 분리술만 7번 항암치료도 5번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간정을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던 중 문득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약을 하면서도 숨겨왔던 저도 몰랐던 마음 깊은 것의 생각들 타협, 불법, 음행한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토해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온유가 무시중에 빠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입이 오물거리고 있어서 입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입안에 살짝 물어 뜯고 이완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딸이 고통스러워서 입안에 빡 비춰서 생각하도록 살짝 물어 뜯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에 들려오고 새로운 깨달음이 달려왔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저는 평소 하나님에 대해 많은 고백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요동치 않습니다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다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새벽에 아이를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고백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잡혀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SNS를 통해서 목사님과 온유의 상태를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3월 20일 온유가 두 달 만에 혼상세상 처음으로 깨어나더니만 두 손을 몸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난 온유가 드디어 2016년 10월 완치판정까지 받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영혼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권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달 동안 의식이 없던 온유가 그날 갑자기 두 손을 꼭 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소설하시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시에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일사시간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을 담아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졌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극률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모두 영혼을 돌립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게 다 맡기고 주의 도심을 강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